한글자막 by 한효정 싱그러운 봄날 가천신민들과 어우러지는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가천국악협회 임친희 지구장님께서 오늘은 더 신혈을 기울여서 이 무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번 무대를 소개를 올리도록 할게요. 이번 무대는 선소리 산타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소리 산타령은 정월 대보름날 답교 놀이할 때 구경꾼들이 모이면 가천의 산타령패들이 장시간 판소고를 치면서 흥을 돋은 다음에 산청경계를 주제를 해서 산타령을 부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천 무듬답교 놀이에서도 산타령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천 무듬답교 놀이 44호 임친희 선생님과 그 회원들이 함께 산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산청경계 또 가천 청간악산 함께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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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산이로는 나의 천 만하사 여흥분 아픈녀 그대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불성삼막으로 돌아는 나 에이 어 이쁘 지藕 에이야 에이 어 이쁘 잠시 내 허이여 어루산이로 나의 나 지나 산이로구나 내 허이여 어루산이로 나의 나 나 지나 산이로구나 나 quer otra 내 가게 내 허이여 어루산이로 나 challenges 내 home 나 campaigns 온서여 그저 나온 부서 온 거신 abra kun 우리 능력만 하 had 종소문 반성 Christmas num이 얼른지나 바람은 소물도şa 보れ 고고마고만 전주사다 성산의 천호성들 너는 어디 주었느냐 풍선을 못 이겨서 너는 어디 주었느냐 바로 이물야는지 그 집안사다는 울지 않단 말이요 나무중금이 거들어버리고 거수삼하지 않으니 나무중금이 거들어버리고 산성경계 그 산가사 만동탈병 우리 병아도 성동북도 나들린 은강산 유동 사람 운명하네 어디가 경계로냐 어디가 경계로냐 구도로서 살아라 자도로처럼 강릉경포에 간성경강정 불진마양정 경계의 월성경 성천은 죽서로 봉천성은 죽서로 봉천성은 죽서로 냥냥의 낙산 사로다죽고서 간사빌룩 여라사신은 사로구라죽서로 나무염여 나무염여 여기 놀기도 다행히 도당에 거리는 나 강에 손리 놀라게 그 산을 안고도 그 흥 executing 그 흥 이 물소리 날이 일하섯 살에는 붕터 무허지고 황동이 되어 능대 동력 푸른 속에 다리 붕괴두려 어시 저기 조사온 나의 운명이 밝었냐 고구로 단정상 상상공의 지성장 고정상금 빛여루에 단하로 다녀가니 지성장 단 Their 만에 상투 자용니 나의 자용 베리 그 말 듣고 절구에 외전 먹여 자궁으로 쏘자 하니 국궁이 낮아지고 국궁으로 쏘자 하니 자궁이 잦아진다 감지 손 눌러대니 벙대같이 바른 살이 수로로 서니 푸르르 그 정원 저장뿐니 정봉에 낳는게 뱃고 잦아진다 용섭만의 한주를 일시해 가끔 황그러지고 충둥해지는 흥불허절 감상의 풍붕을 쫓나여가는 자룡이 치고 공부하여 선생 모시고 선주 배략 신앙 아룩고 상하니 종이 돌아가라 나의 형이 돌아가니 상하니 열 Hass 지사 ating 발 금 청 hyper ET 1 물 еф